안녕하세요 이어 대박 도시이신 여러분들 태광입니다 아이폰 해야지 리드 아이폰 했는데 오늘은 정글 아이폰 할 거야 룬은 이렇게 들어줄 거야 가보도록 할 거야 가자! 안녕하십니까 내 친구는 내 노예가 됐어요 아이고 맛있어 저길 이신 내 친구 불러가 있군요 이 친구 천난맛이더라 방금 맛있는 맛이네 X대로 가봐야지 그냥 안 가야지 그냥 안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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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아니야 맛있는 맛 맛있는 맛 룰을 안 뺏길 수 있으려나? 안녕하세요 맛있는 맛 가위계 강탈을 씁시다 뭐야 아 갈게 나 갈게 춥! 뿡 춥! 맛있는 맛 안전하게 가도록 해 맛있는 맛 나왔다 늑대는 무슨 맛? 맛있는 맛! 우리 친구들이 쫀득쫀득해요 중득 이거 내꺼에요 이 새끼야 내 친구 죽이지 마! 내 친구 죽이지 마! 빨리떡 편하게 만들었어요? 근데 그거 해준게 나한테 더 이득이네 생각해보니까 어? 갈게 갈게 간다아 헤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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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맛 나의 밀어줘 당길거야 반림말을 하냐면 내가 패한다 이미 늦었어 이 새끼야 어? 미드를 한 번? 흐뭇한가? 흐뭇한가? 어? 이거였어? 이거 안올립니다 이 새끼야 아니 이렇게 가야될걸? 진짜로? 숲속 요정들이 나를 지켜준다네 흠 허헤헤헤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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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웅 뷰웅 어우 나이스 쭈웅 아우 이야 하우 이 한 번만 했으면 됐는데 아우 너무 아깝다 가자아 안녕하세요 축 축 축 축 축 아 annoy 축 축 어어뚜어어어어 야 애들이 맛있게 드세요 진정하시게 갈라보리 친구들 진정하시게 갈라보리 친구들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사이포 새끼 아 이번은 내가 미드아이번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막 써야 되겠더라 어 나 가고 있어 여기 뭐있나? 맞고 해보면 꽁캠? 오케이 나 그냥 갈게 내가 맞고 어응 죽으려 이렇게 쓰면 되죠? 데이지이거나 밀라고? 데이지이거 밀라! 흉신아 뾱 네에에에에에 어? 봐보자 노옵 맞았네 잘가 하아! 하아! 어? 아 실드 됐다 슝 슝 슝 슝 슝 슝 슝 평탄 맞아라! 먹을 수 있어 나 이제 맛있게 드세요 냠냠 냠냠 얘들이 내 노예가 되는 동안 저기가 가지고 잡골차 먹고 와야지 롤랄랄리 롤랄라 롤랄랄리 롤랄랄리 맛있어 어디에 마드 하나 해줄 수 있음 혹시? 이거 아이번은 사실 이거 가정할 때 쓰는 게 너무 좋은데 롤랄랄라 롤랄랄랄 다 붙인 롤랄랄랄라 헿 롤랄랄라 엑 엑 잘가아 안 돼 됐네? 쏟! 어우 씨 나이스! 아이! 잘못됐다 나이스! 나왔나? 나왔다! 피했고? 지겨지? 고망가! 냥냥 집 가서 아레나 앞에 나가야지 나 근데 이제 아이번 좀 하는 것 같아 이름 어느정도 잘 넣잖아 어? 가고 있어 없다 없다 네! 꽃 피어라! 건드리지마! 이거! 못 없앤다고! 이 새끼야! 강사가 없어! 이 씨발넘아 하하하하 그냥 아이 가! 그냥!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! 내가 병인을 풀어줬어 확실히 다 좋은데 그게 좀 힘들다 유닛 싸움이 롤롤롤롤롤 간다! 나 달리는 중이야 뭘 살리기 위해서 롤롤롤롤 여행이 올 것 같은데? 롤롤롤 디지 말장동 진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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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câğ왜 revers krit 나 왜 레벨 1등 아 2등이냐? 나 뭔가 잘하고 있어 아 힘든데? 와 용용용용 용한 번 해봅시다 네 어 안 나는 걸렸어 Μ 으유 아 맞아 땡겨서 네 저에 가야 되나? 이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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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보이지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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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즈 어디 가는거야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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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고 바로 이제 구원가서 라인즈리 역을 조금 더 올려줍시다 화는형 동력이 얘한테 은근히 중요해서 안주면 좋아 안녕하세요 군밤 군밤 이 후 잘했다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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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미드아이번 해보니까 아이번 존나잼있더라 개잼이 없는줄 알았는데 아주 좆같은 챔피언이야 그냥 얘한테 실드만 주면 돼 드래곤 안보인다 나 강도 없다 얘가 지속들이 의외로 괜찮더라고 끄 AW 아 미안하다 슈 슈 슈 슈 슈 슈 popping 코 키키키키키키 아!! 하하하! hosting 친구 어디갔어? 이색 포 Karen 포 Karen folks 그냥 궁금하다 존나 못 넣진 않았을꺼 같은데 아.. 거의 암살자, 아이본 아.. 야 근데 아이본 이렇게 보니까 육식새끼인데 이거? 초식을 가장한 정치의 신 아니까 사실? 인맥볕전해 아이본 이 새끼 입으로 구슬려서 다 노예로 만든 다음에 굴리는 거잖아 막상 지는 안 싸우고 새끼.. 소름 돋는 새끼? 오오.. 싸레.. 해리는 못했구용? 뭔가 많이 했겠죠? 뭔가 많이 했어 재밌겠습니다 히니반 끝!